천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났던 예은주 선생님이 그를 이길 바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더 넓은 장막터를 원하신다면 새소식반 방제공을 간략히 추천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여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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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